하디슈 유튜브 인사드립니다. 2024년 1월 넷째 주 인기 급상승 좋아요 베스트 3 영상을 소개해드립니다. 인기 급상승 좋아요 베스트 3위는 유튜브 채널 말하는 동물원 뽀빠TV 구독자 수 65만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에버랜드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입니다. 영상 제목은 하부지 잡아라 펄펄 날아다니는 루이후이의 강바오 추격전입니다. 현재 영상 좋아요는 45,661입니다. 대나무는 연습을 합니다. 자 이제 대나무에 맛을 느끼고 향을 느끼고 식감을 느끼고 그런 것들을 느끼면서 엄마가 왜 대나무를 먹는지 이해를 잘 될거에요. 호잉 이리와 호잉 이리와 호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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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기 급상승 좋아요 베스트 2위는 유튜브 채널 방탄 TV 구독자 수 7,730만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방탄소년단의 유튜브 채널입니다 영상 제목은 수가위드 정영화입니다 현재 영상 좋아요는 12만 4,779입니다 어린 친구들이 모구모구를 먹겠습니다 진짜로 섞어먹네 진짜로 진짜 리얼로 섞어서 모우주라고 만드네 이걸 먹으면 바로 MG가 되는구나 MZ 돼요 MZ MZ 하트 하트 MZ 모구모구를 모구모구를 두 잔 두 잔 맛이 많네 예전에도 한번 먹어봤는데 맛있어요 두바퀴, 한다퀴 두바퀴, 두바퀴 M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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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맛있는데? 그래서 진짜 저도 이번에 솔로코넉스 했지만 진짜 관객들이랑 눈을 맞출 때가 너무 되게 좋아요 랩을 하고 노래를 하면서 관객들이랑 눈을 맞출 때 이 사람들이 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무대에서 보이잖아요 근데 반대로 이 사람들이 나를 딱 바라봤어요 나도 무대에서 행복해요 보이는 분이 이게 되게 너무 좋았어요 어 아 M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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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기 급상승 좋아요 베스트 1위는 유튜브 채널 제니어오비잔의 오피셜 구독자 수 1,030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블랙핑크의 멤버인 제니의 유튜브 채널입니다 영상 제목은 버스데이 브이로그입니다 현재 영상 좋아요는 26만 4,379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 생일을 위해 나에게 주의 생일을 만드는 댓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찍고 있어? 내가 찍고 있는데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생일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목걸이 뭐지? 뭐지? 이거 뭐지? 으악 으악 다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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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튼이야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상 하디쇼 유튜브였습니다 인기 급상승 영상 유튜버 랭킹 뉴 10만 100만 1000만 유튜버 소개는 하디쇼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여러분 언제나 행복하세요 요